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일상. 진짜 오랜만에 행님이 나오는데요. 오늘 오전에 손님이 한번 오셨는데 떡을 주고 가셨어요.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여기 대군에 작업을 하러 오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아주 표정한 얼굴로 들어와서 저에게... 어떤 거요? 네, 어떤 거요? 아, 네. 지금 거기에 있는 게 다예요. 당연히. 네, 거기에 지금 진열되어 있는 게 다예요. 이렇게 또 떡을 주고 가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 생계인데요. 이제 땅으로 오늘 정신을 해결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작지만 나눔을 갖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떡 먹고 힘내서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삼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